가야되면 얘네들이 가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아주 더러운 세상으로 떠나서 한 나라에서 살라고 싶어요. 그건 그냥 시민이신 거예요? 그냥 시민이에요. 아 저는 이렇게 지금 세월호 아이들 이 금융조끼를 가지런하게 놓아주고 계시길래 유가족인지 아셨어요? 신가가 바람에 들떠있길래 빡빡 좀 눌러주는 거예요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아직 여기가 터진 거 같아. 감사합니다. 다음 촛불집에도 나와주세요. 조금 있다가 이 금융조끼를 진짜 한 물어줘야 돼. 이게 무슨 세상에 이 금융조끼라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위우민이 대가리 나오고 있고 얘네들 집어갈 시간에 수많아 진짜 아우 쓰러질 거 같아. 내가 너무 가여워가지고 일찍 나오셨나요? 일찍 나오셨나요? 시간도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여기 좀 일찍 나오셨어요? 오늘? 아우 난 바람에서 나는 날만 되면 무조건 나와서 그냥 어디 멀리서 오셨어요? 저기 방 어디요? 방 아 예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고 네 네 네 너 아뽁 아 아 이뿐 지 네 네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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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